저희 안진걸 소장님한테 꼭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손실보전금 못 받으신 많은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 프리랜서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들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낸 세금들이고 그리고 또 받으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안 준다고 잘못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해당 상황이나 따지고 그런 거 있을 때 그걸 또 잘 모르시고 그쪽 관공소와 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 거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번호 한번 말씀드렸죠 010-279-4251 2279-4251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특구, 프리랜서, 문화예술, 버스기사, 회사, 택시기사, 지원금 외에도 윤석열 정권 때문에 열받고 답답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전화 주십시오 무슨 어떤 전투지니까 모든 걸 다 그쪽으로 이것도 제가 요즘 오마이티비에도 올라갔는데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이게 개딸분들이 만든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스송이에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은 늘 깨어있게 하소서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은 승리하게 하소서 이걸 가수 백자님하고 제가 가사를 더 붙여가지고요 하바바송으로 발표가 됐어요 제가 작사가로 처음으로 데뷔가 됐고요 노래는 안 하신 거죠? 네 노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권이 이걸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잖아요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고 무섭게 보고 기업인들은 아주 규제 완화해달라 무조건 결국은 그러면 생명이나 국민들의 안전이나 우리 노동자들의 보호가 깨지는 거잖아요 언론인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언론인들 말할 것도 없죠 너무 거짓말 뉴스에 시작해서 편향된 뉴스 세상에 김건희랑 약속을 취소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 전에 되게 심각하게 쏜 날 약속을 취소하고 출근한 게 어떻게 기사가 됩니까? 그것 뿐만이니까 정말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조인들 양심이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화국은 좋은 거잖아요 리퍼블릭은 여럿이 함께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이잖아요 공화국이라는 게 매우 공적인 공공에 기반한 여럿이 함께 공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검찰 독재죠 오늘 금감원장도 무슨 정치검찰이 또 임명했대요 임명한다고 지금 기사가 떴어요 이목현이라고 공정거래원장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인 건 나 처음 봅니다 이번에 처음이죠 기가 막힙니다 법제처장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무너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자고 하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옐로 카드만 만들었어요 윤석열 경고한다 저는 항상 집회 때 받으니 옐로 카드 그 픽이 좀 다시 너무 이름이 깨져가지고 다시 좀 새 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레드카드로 바뀔 날이 올 거다 퇴장 심판 퇴출 카드가 온다 이대로 하면 그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레드카드까지 꺼내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5년 후에 평화적 정권교체 사실 윤석열이 기본은 했는데 그래도 민생이나 경제나 서민 중산층 약자들에 대한 정책은 약할 거거든요 그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재명 후보든 서민 민생 중산층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하는 짓으로 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적 집회는 집회 시기가 아니라 일종의 언어 테러 그다음에 거의 살인 협박 수준인데 말 공동체를 파괴하는 수준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내 집무실에서도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은 여러분 거기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최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백악관 앞에서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집회 시 많이 하는 것처럼 집회 시의 대상이 돼야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경찰이 계속 불허를 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소송해서 겨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내 집무실에서도 허가되는 판인데 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 집무실에서는 집회 시의를 못 하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재자예요 이미 아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민들이 대모해요 어디서 대모를 해요 지난번에 참여연대하고 그쪽 시민사회대회 법원에다가 집회 관련된 소송을 하셨어요 최근에도 촛불 승리 전환 행동에서 집회에 신고 있는데 불허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해서 승리하고 그래서 집무실 앞에 있는 때까지 행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사적 공간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 그걸 비교하면 안 되죠 오히려 공공기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전직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고 잊혀지고 싶다는 전직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 국민 여러분 헤아려 주십시오 전직 전 정부에 할 말이 있으면 온라인 청원 코너라든지 청와대 청원도 지금 없어졌는데 황당하게요 사실 우리 국민들 가장 인기 받았던 이게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죠 국민신문고 청원이라고 없애버린 건데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는 됩니다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전 정부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에게 오십시오 저희가 듣고 필요하면 조사하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전은 보호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다만 기자회견 같은 거 합리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양산까지 가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극우 극단 세력들이 일배 폭력 테러 세력들이 전직 대통령을 살인협박 언어 테러하는 수준이고 그 마을에 수십 년째 평화로운 게 살고 계신 수백 명의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과 사적 공간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보호해 달라 그런데 지금 내 집무실에서도 허가되는 판인데 검찰 황제의 내 집무실에서도 강히 지금 집회식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전직 대통령 변호사 따위 사적 공간은 가서 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극우 극단 세력이 더 극성을 부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지금 문 전 대통령 양삼글 사자 앞에서 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당선권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시위가 문제없는데 해도 된다 문제없다 더 해라 이런 신호입니다 사실상 그런 거를 그런 어떻게 보면 무겁천지를 그냥 경찰이 지금 현재도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걸 사실상 용인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그다음에 검경에도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경찰에게도 문재인 대통령 사자나 그 마을의 평화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우 극단 시대를 보호해라 보장해줘라 저는 정치 검찰 한동훈과 정치 검찰에도 보내는 신호라고 봅니다 전 정부 물어뜨러라 정치 보복해라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면 통합과 협치를 그건 모든 국민 선거 기간이야 반반이 갈라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지지하지 않는 국민 절반을 위해서 나름의 통합하려거나 협치하려는 최소한의 어떤 모습 내지는 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 정도는 그게 자신의 어떤 속내와 다른다 하시더라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자신은 솔직함이 강점이라고 너무나 그걸 강조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참 이번에 대통령 지금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들어갈 때 기자들 앞에서 서서 하는 스탠딩 워딩도 알맹이도 없는데 그 알맹이 조차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만한 자세로 기자가 겨눘하고 반말도 함부로 해요 기자들한테 그렇죠 국회의원한테도 야야 그러는 게 저번에도 확인이 됐었잖아요 야 저거 갖고 와 막 아주 오만하고 안하무인인 사람인데요 자 이번에도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검찰 너무 인사 편중 아니냐 정치검찰 왜 이렇게 쓰냐 그랬더니 적재족수의 인재를 쓰는 거래요 적재족수의 유능한 인재라고 합니다 다 근데 지를 따랐던 정치검사들만 다 사방파병에 심고 국정원 기조실장도 정치검찰을 보낸 겁니다 간첩조작 사건이 지금 비서관으로 가있고 성추행범인 비서관으로 가있고 다 정치검찰 또는 정치검찰 수사관 주시잖아요 이번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주시장 후보도 지 채찍근인 정치검찰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요? 주기한이라고 그것도 지방선거에 집중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유승민 떨어뜨리려고 김은혜 보내고 야 강용석이한테 김은혜 요구하지 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충청도에 김태흠 보내고 광주의 지 채찍근 정치검찰 수사관 주기한 보내고 다 개입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회에 비하면 엄청난 탄핵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 그 당시에 한나당인가요? 그때 그 탄핵을 난리 피우고 탄핵을 추진했잖아요 김종철 기자님 그때 취재하셨으니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거잖아요 열리는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로 선거에 개맸다고 겹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탄핵 추진했죠 그걸로 탄핵을 의결까지 했잖아요 국회에서 헌재에서 부결됐지만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요 완전히 탄핵 사회죠 지금 정치에 이렇게 선거에 인수위 시절 때부터 아예 후보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데리고 다녔죠 AI 윤석열을 아예 선거운동하는 후보들도 있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